5월 12일 오후 2시 6분입니다 제가 오후 방송을 녹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가지 사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시황을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여전히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뉴트럴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이상 신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여서 지금 이 차트는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 그날 고용지표가 8시 반에 딱 발표가 되니까 10년 반기 미국 국채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100만개 정도 생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26만개 정도밖에 안 생겼으니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물 건너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금리가 쭉 내려왔거든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7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10년 반기 국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냐면 반기가 5년짜리인 국채와 30년짜리인 국채의 수익률 차이인데요 이걸 1년 동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이 두 수익률이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 차이 이걸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프레드 변화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지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 채권을 들고 있을 때에 단기 채권을 들고 있을 때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1990년대부터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텀 프리미엄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잠깐 이제 채권 시장의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0년 이상 만기가 긴 채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장기 채권이라고 쳐보죠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의 채권 수익률 이쪽 편의 가격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 채권은 이게 아주 기니까 만기가 길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만 생겨도 가격 변동이 차가 이렇게 커져요 만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 채권은 어떠냐 예를 들면 이거는 만기가 30년짜리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을 3번 갖고 있으면 30년짜리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년 투자했다가 만기가 되면 바로 또 10년짜리 사고 또 만기가 되면 또 바로 10년짜리 사고 이렇게 3번 나눠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30년짜리를 더 잘게 쪼갤 수가 있겠죠 만기가 짧은 거로 그런데 만기가 짧은 채권들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도 그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다고요 수익률이 올라가도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작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30년 내내 금리가 올라가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채권을 이렇게 쪼개서 들고 있으면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 변동성의 금리나 물가의 움직임에 덜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죠 그 위험함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프리미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뭔가 프리미엄을 준다고요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이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프리미엄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장기 채권이든 단기 채권이든 금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들고 있어봐야 손해인 거지 오히려 짧게 짧게 가는 게 유리한 거지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요 이게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경제적인 모델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추세는 약간 우려스럽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인플레가 있을 것 같은 것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택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주택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상승만큼이나 되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있거든요 제가 글자를 실러로 바꿀게요 그래서 K2 실러 하우징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주택가격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하거든요 이게 빨간색 선이 주택가격의 상승이에요 이게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측정이 된 게 11% 상승한 거거든요 이 파란색 선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은 물가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집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렌트비 이런 거를 물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미국 물가는 2%인데 2%인데 이게 5%대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주택은 물가에 안 들어가지만 그거를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5% 정도 물가가 확 뛰어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연준이나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일시적이라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높아 보인다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지표를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년 2월 달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물가가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2월 말고 팬데믹 때 훅 떨어졌던 거 말고 3월을 기준으로 물가를 다시 그려도 이 밑에 보라색, 녹색선이 돼요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하는 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택시장의 상승 또 주택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니까요 자산 버블과 연결지어서 이런 워닝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보죠 여기 또 실러교수가 등장합니다 실러교수가 물가를 감안한 PE레이셔를 산출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CAP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 지수를 보면은 미국 주식이 지금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를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영국 투자은행이 바클레이즈라고 읽기도 하고 바클리즈라고 읽기도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했는데 영국 애들은 둘 다 발음하더라고요 자 이 CAP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쭉 산출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CAP가 지금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높으냐면 1988년부터 이 지표를 조사를 하거든요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게 지금 평균보다 98% 더 높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측정된 게 36.6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평균보다 98% 더 높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이 하늘색 선이 미국의 CAP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IT 버블 터질 때 2000년이에요 2000년 최고점일 때 이때가 미국의 CAP가 47 정도 돼요 지금이 36이거든요 36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미국의 경우에는 38, 36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터질 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PE가 이 수정 PE가 미국의 주식 밸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이 밑에 있는 약간 붉은빛 지도는 이건 유럽이고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녹색 선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는 2004년부터 있어요 2004년부터 이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싼 편에 속해요 그런데 한국 주식도 과거 2011년 이 언저리랑 비교해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싸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더 싸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보거든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죠 심지어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변화는 돈의 움직임하고 연결이 되고 그거는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가격 급변을 갖고 와요 바클레이즈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차트를 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CAP가 너무 높았을 경우에 코렉션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차트를 그려보니까 이런 빨간색 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나라의 CAP가 이렇게 높잖아요 2000년하고 비교했을 때 2000년도에 이렇게 높았을 경우에 그게 코렉션이 얼마나 왔는지 보니까 여기 오른쪽 차트가 나오는 오른쪽 Y축에 맞닿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40 넘었거든요 2000년도에 그러면 코렉션이 얼마가 오는지 쭉 따라가 보면 이 정도 와요 IT 버블 때 미국 주가가 40%, 50%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PE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쪽에 있거든요 코렉션이 그거보다는 덜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클레이즈 이런 데서 자꾸 분석을 해낸단 말이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월가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워닝 시그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채권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장단기 채권 시장의 어떤 이상신호 주택 가격도 너무 너무 올라 주식도 너무 비싸 이건 뭐 비싸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앞서 보여드린 채권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주식 가격이 무슨 이유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왔을 때 디지털 자산은 양날의 칼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쇼커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마트웨일들이 메인스트림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좀 빼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는 같이 저장소로 쓸모가 있겠는데 금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느냐 정책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상황은 디지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해라고 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 채권이나 주택이나 주식 쪽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흔들흔들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면에서 계속 뉴트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뉴트럴은 주식 이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좀 뭐 지금 사지 말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약간 소극적으로 위험관리를 하자는 의미가 더 커요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을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의 뉴트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 어떤 큰 변화를 우리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각 개별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개별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큰 트렌드상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단기적으로 쇼크를 동반할 수가 있다 기존 레거시 시장에서의 쇼크가 나타나면 디지털 자산이 흔들릴 텐데 바로 그 다음부터는 근무가 경쟁하는 그런 국면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이고요 오후 방송은 제가 이런 식으로 녹화를 통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럭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